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47회 재물손해사정사 합격한 정홍길입니다. 나이는 좀 많은데요. 69년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서 파생상품 관련 세일즈 쪽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험은 제가 원래부터 임금피크를 들어가니까 장례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46회에 합격한 동정업계 우리 파생상품 쪽 후배 소개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학번으로 8, 9학번이니까 89년도에 학력고사를 치고 이런 시험을 사실상 처음 쳐보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도중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절대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계속 외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 반복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나이 때문에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공부했던 후배랑 이런저런 서로 격려하면서 얘기를 했고 10월 3일 날 합격자 번호만 발표됐는데 그 번호를 조회하면서 옛날에 제가 89년도에 우리 그때 합격자 번호 발표하던 그 긴장감을 못 보겠더라고요. 머릿속에 만약에 내 번호가 없으면 내가 이걸 이 고생을 한 해 더 할 수 있을까 말까 아까우니까 계속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심정이 89년도에 학력고사 합격자 발표하면서 이게 없으면 재수해야 되나? 하시는데 그런 뭐 그때 그게 몇 년 전에 30년, 40년 전에 감정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되면서 아 어쨌든 끝났구나. 그리고 집에 아이들이나 와이프한테 체면은 세웠구나. 그래서 기뻤습니다. 제가 손해사정사라는 업무 자체를 아예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래서 작년 10월경에 46회 신체손해사정사 합격한 우리 파생산품 쪽 후배가 한테 얘기를 들었고 그 후배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길래 진짜 좋으면 걔 후배가 나보다 한 살 어린데 그러면 네가 하면 나도 하겠지 그런 단순한 생각에 했는데 막상 시험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재물은 일단 영어부터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토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토익을 제가 95년도 첫 직장 입사할 때 그때 토익을 보고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만에 본 토익이니까 어디서 접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찌어찌 접수를 해서 커트라인이 700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하길래 옛날에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건 뭐 700이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신청을 해서 했더니 첫 해 11월 달에 봤는데 10월에 후배한테 소개 받고 11월에 토익을 봤는데 67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게 장난 아니구나 해서 그래서 한 달 더 이제 그 해커스 토익 그 모유사를 좀 10개를 사서 계속 리스닝이 제일 안 들리니까 우리 나이에는 그래서 해서 이제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분날 이제 시험 쳐서 그때 815점 받고 이제 종결졌는데 시험 치고 나서 아 이 정도면 그냥 700은 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이제 인스티비 1, 2차 종합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등록하고 1월부터 뭐 공부했으니까 시험이 7월 말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 시험 공부는 7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원으로 승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승진을 못 하면 이게 평생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금피크라는 것도 있고 또 임금피크를 받으며 들어가면 이제 임금도 줄 뿐더러 그리고 소설에 대한 또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생각을 해보니 너무 쉽게 쉽게만 살았다. 그리고 100세 시대에 나도 이제 계속 회사에 매여서 계속 회사에 처분해 받는 삶보다는 좀 이제 이만큼 가정에 열심히 했으니 나도 이제 나 스스로 내 자존감도 올리고 그리고 오래 해볼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후배를 만났는데 근데 이게 그 후배 말로는 그래도 나이 든 사람들도 할 수 있고 하는 일이라고 추천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큰 건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나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이걸 처음 하니까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그 확격한 후배한테 물어보니 몇 개가 있는데 그 후배가 인스티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스티비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처음 알아서 했는데 이제 국민내일병원 카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티비에 물어보니까 여기는 또 그게 적용이 되는 학원이 아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배한테 다시 물어봤죠. 0이면 싸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그 후배도 인스티비에서 해서 작년에 동차 합격을 했는데 그 후배 말, 형 얼마 아끼려다가 더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니 그냥 여기서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후배가 추천해서 했는데 제가 저도 종합반 들어보면서 느끼고 어제 합격자 감담회도 갔었는데 딱 느낀 게 이제 아 인스티비가 저희 아이들도 다 이제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뭐 아쉽지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을 알 텐데 아 이게 인스티비가 이 업계에서는 학생들로 말하면 재수 종합반의 시대인제나 고등급이구나 딱 원탑 학원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수도 여기가 제일 많고 정보나 강의질도 후행적으로 들어보면서 깨달았지만 여기가 제일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학원 강의는 들었진 않고 이것만 그냥 집중했습니다. 저는 일단 금융권은 오래 썼지만 보험 쪽 일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보험을 뭐 자이든 타이든 가입을 하는데 뭐 계약서도 읽어보지 않죠. 뭐 그냥 누가 해달라만 하고 뭐 하라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계약서나 이런 내용도 모르고 그러니까 더더욱 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이런 용어도 잘 몰랐어요. 그냥 뭐 때되면 가입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전혀 기본 지식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1차를 그 인강으로 들으면서 출퇴근하면서 후배가 먼저 보험계약법을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출퇴근하면서 그 윤종길 교수님 강의를 차에서만 이제 강의로 듣는 것만큼 그게 한 3회독을 들었습니다. 이게 출퇴근하면서 계속 틀어놓으면 이게 3회독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교과서를 펴고 강의를 들으면서 정식 수업처럼 근데 그 저는 윤종길 선생님 강의가 그 보험 문외안들한테는 딱 이야기가 그 보험 강의 특징이 그림도 그려주고 하면서 이야기가 너무 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잡았고 그리고 손해 사정 이론도 이제 윤종길 교수님 걸로 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막 범위가 넓어서 그냥 그 역시 계속 출퇴근하면서 이제 강의로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2차 준비를 했습니다. 그 후배나 이제 그 합격수기를 보면 1차에 너무 힘을 빼면 2차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1월부터 시작해서 한 2월 초까지만 그 윤종길 선생님이랑 그 보험계약법이랑 손해 사정 이론 듣고 그 다음에 해상보험이론이랑 재물특종을 3월 중순까지 그냥 알든 모르든 1회동만 딱 끝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달 동안 다시 이제 1차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제 4월 말에 1차 보고 그리고 이제 1차 보고 나서는 회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회계 듣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해상이랑 재물을 다시 봤는데 뭐 전혀 기억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계속 반복해서 들었고 그리고 또 여기 인스TV의 좋은 점은 제가 모르는 걸 교수님한테 메일이나 질의를 하면 피드백이 되게 빨리 와서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해하고 또 반복하고 그리고 재물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이 문제를 되게 많이 올려놓아서 그 교과서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문제를 보고 역으로 이제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그래서 이 약관이나 이게 이 문제에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또 역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강사님들한테 보냈던 질문을 제가 우연히 한번 봤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수준 낮은 질문을 많이 보냈던데 그것도 그것도 되게 진지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결국 합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종하 교수님은 일단 그 모든 교수님이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험의 방향에 대한 가이드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되게 두툼해요 두꺼운데 딱 하면서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붕괴 할 필요 없다 이거는 이 항목에서는 붕괴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쪽집게 강의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딱딱 정리를 해 주니까 이해하기가 좀 편했고 그리고 이게 너무 지역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잘 잡아주셨고 특히 현장 모의고사 때 그때 제가 회계를 좀 많이 잡았는데 제가 1회차 시험 때 현장 모의고사 때 50 몇 점 받았었는데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해설풀이 시간에 답안지 작성 요령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하나 나온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각종 그걸 정리해 주니까 그것만 들으면 이 강의만 들으면 대충 회계는 70점은 나오겠다 라고 생각해서 현장 모의고사 그때 해설풀이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종하 교수님 강의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대를 나왔다 보니까 재물특종이나 해석보다는 또 회계가 또 일단 알아듣기 이거는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더더욱 편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일단은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 인생 계획을 여기서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 제 희망적으로는 내년 일단 지금 11월에 연수가 시작되니까 연수 마치고 이제 정식 감독원 라이센스가 내년 한 5월 6월 정도에 나온다고 보면 그때쯤에는 제가 일할 수 있는 법인을 손해사정 법인을 찾아서 일을 이쪽 일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 다른 후배들한테는 뭐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직장 다니면서 7개월 동안 할 수 있으니 뭐 다른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우 저보다 많이 어릴 거라고 보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 꿈이 있다면 도전해 보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점을 손살을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그건 저도 아직 안 겪어봐서 모르기 때문에 뭐 이게 답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것도 이걸로 이제 어떤 경위든지 자기가 이걸 목표로 세웠으면 끝까지 하면 못할 시험은 아니다 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